예 지극히 평범하며 정상적인 자쿠이저 코비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덩글 계정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제가 양만 팔아 가지고 한동안 솔랭을 손 놓고 있었는데 오늘은 랭크를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삼맥갱을 빠르게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아 방해하고 시작하네 아 진짜 왜 그러니 어 진짜 싹총 바가지가 없어 이 녀석들 어 적당해 이 녀석들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박스를 지워야겠어? 예의가 없어 예의가 집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나이스 바텀 뭐야 이 던물 온수가 제대로 나오는구만 나는 너를 괴롭힐 거야 아 젠장 아 너무 늦게 오는데 나이스 백업 속도 뭐냐 너네 백업 장난 아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아! 멍청이네! 속았지 이 녀석들아! 못해 이 녀석 속았구만 아 행복해 케인도 분신에다 박은거 같은데 나오자마자 공포 걸린다 이 자식아! 아니 잠깐만 전멸이 있네?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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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굿! 나이스! 나이스! 워헤하우씨 뭐야 뭐야 유진 앞에다가 세워놓고 우와 저걸 맞추네 아 하는거 맞나? 아 야 잠깐만 오 야 아 이거 카이사가 죽어버렸는데 아 이게 안죽어 아 이걸 져야 된다고 4절 몇 번 하다가 게임 끝났네 그냥 아 또 0점 조절이야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진짜 뭐야 손해잖아 아니 이런 싹 바가지 없는 새끼 잡아 다 죽여 다 툭쳐 그냥 그리고 점멸 쏴 쓰레시 이 자식 킹받네 아 내 바이게 공 한번 못 빼나? 맞은가? 미친놈인가 이거? 여기 나대 웃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오 야 센스 봐라? 야! 야! 하하하하하 와 나이스 야 비에고 해 해 해 해 나이스 야 쓰레쉬 라인존 좀 해라 이 녀석아 불화가 일어난 것인가? 케이틀린 가랜 뭐야 이 녀석 케이틀린은 쓰레쉬가 밉다 쓰레쉬도 케이틀린이 밉다 와 진짜 개판이다 아 저런 애들이 다음판에 우리 팀이라니까 아 야 가버려 이 자식 어 야 오하핳 오..야.. 쉰 미쳤다 야 에흐 나쁜 놈들 하하 아 쉰 국밥 인정 쉰 줘야겠다 0점 조절 실패 너무 좋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